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토끼띠들은 매주 로또를 사면 좋은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살펴볼텐데요. 동양철학적인 관점과 운세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설명이니까요. 편안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로또 같은 횡재수를 동양철학에서는 편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쉽게 오늘 영상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설명을 덧붙여가며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동양철학에서 재물을 정제와 편제로 나누어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정제는 우리가 월급처럼 일에서 번 돈을 의미하고요. 또 오늘의 주제인 이에요. 로또는 바로 편제인데요. 편제는 일에서 번 돈이 아닌, 쉽게 말해서 굴러들어온 돈을 의미하거든요. 편제의 편자에 기울 편자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왠지 이 편제의 개념에는 기울어진 돈, 삐딱한 돈,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바르지 않은 돈,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잠시는 수중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돈으로 개념을 규정해 놓은 점은 참 흥미롭게까지 한대요. 이렇듯 명확히 일에서 번 돈인 월급 같은 정제와 또 로또 같은 횡재수인 편제를 극명하게 구빌져 설명한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후대에게 교훈적으로 남기려 했던 메시지가 심리적으로 그리 논리를 주장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사주에 재물이 있는 혹은 편제라고 하는 횡재수가 있는 사주가 있을까 하고 궁금해지는데요. 사주에는 재성이 있는 사주와 재물 운수가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재성이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부자로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재성이 얼마든지 보충, 보완되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재성이 많은 사주다 그러면 그 사주가 좋은 사주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재성이라고 하는 어느 특정의 오행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오행 한둘은 틀림없이 모자라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동양 철학에서는 다섯 가지 오행이 조화롭게 모두 구비된 사주를 좋은 사주로 보거든요. 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일간이 오행을 극하는 경우 우리가 편제라고 하는데요. 갑술이라고 했을 때 일간 청간이 갑이면 오행이 나무니까 나무와 상극이 토가 오면 상극관계가 돼서 편제가 되죠. 이렇게 보면 사주를 통해 쉽게 어떤 사주가 있다면 그 사주의 재성 혹은 편제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재성이 있는 사주라고 해서 반드시 돈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편제 사주가 아니어도 어루도에 잘만 당첨되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논리나 이론에 함몰될 필요는 없을 거고요. 단지 최소한 어떤 주장을 하려면 그렇게 뭘 주장하게 되는 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 갖고 살펴볼 부분은 이 편제라고 하는 이 횡재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사주를 통해서는 일관이 오행을 극하는 경우 오행, 구비의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이 편제 사주인지 즉 횡재수가 있는 사주인지 바로 알 수 있음에도 그 개념을 설명한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설명이 자기 모순에 이르는 지점을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현재의 성격 혹은 성향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또 출처나 머무름도 어디 소속된 것이 아닌 그리고 늘 밖을 지향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 없이 둥둥 허공에 떠돌다가 잠시 누군가에게 내려앉지만은 그 사람의 것으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을 지향하는 그런 성향을 편제가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저는 열두띠 가운데 왜 토끼띠들은 매주 어로드를 사면 좋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편제의 개념에 동양철학적인 관점 그리고 운세예측기법의 하나인 적중률 높다고 하는 구단구공법의 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전식의 편제 개념의 적용이 아니고 다각적이고 수평적이며 무엇보다도 현대적인 시의 적절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근본 이후 화폐 시대에서는 재물의 상징이 금이었겠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변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혹은 화폐라고 하는 물질만 화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신용이라는 평판이 하나의 화폐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접근해보면 현대적인 의미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오행들 즉 물, 나무, 불이 아닌 마치 땅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 토를 재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도 이 토는 실제로 재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닌 조금 한 차원 다른 의미로 즉 눈에 형체가 안 띄는 확인이 드러나 있지 않은 숨어있는 그런 어떤 음기운의 토를 우리가 재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부석같은 재물을 품고 있는 흙, 바로 그런 재성은 음기운의 토. 즉 음토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편제의 개념의 일부를 대입, 채용해 보면 바로 음기운의 토와 상극인 지점에 있는 오행과 음향을 찾아본다면 바로 그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음향이 음기운의 토와 상극이 되려면 음향은 음기운이 되면 될 것이고요. 오행인 토와 상극이 되려면 목인 나무가 오면 되겠죠. 결국 음기운이면서 나무인 오행, 즉 음기운의 나무, 음목은 바로 열두디 가운데 토끼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매주 어로토를 사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로토는 횡재수가 아닌 노력의 산물입니다. 정제인 월급이라는 것도 노동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 업무에 대한 보상 차원은 아닌 이유이죠. 긴 줄을 서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지불하는 어로토가 정제보다 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제의 개념대로 어로토가 주인 없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다가 한 번씩 재수 좋은 사람한테 잠시 내려앉는 그런 머무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이라도 뻗어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도 뻗어보지 않고는 그것을 잡을 기회마저 없는 거니까요. 편제의 개념을 마치 성과 악의 이분법과도 같이 설명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 편제의 개념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저도 해당이 되지만요. 분명히 한 가지는 교훈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에 착 달라붙어서 내 소유가 확실한 이 정제와는 달리 지금 수중에 있더라도 늘 밖으로 튈 준비를 하고 있는 어로토 같은 편제라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로토가 당첨이 되면 바로 망설이지 말고 부동산 같은 것으로 투자를 확정해서 대박 운으로 들어온 이 횡재인 편제를 밖으로 세지 않게 여러분의 진정한 정제로 만든다면 가장 확실한 재물관리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화위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운한 삶을 살고 있는 어로토 당첨자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편제의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끼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재수 크게 발부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처화TV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루토와 관련된 운세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죠. 좋아요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중년들을 위한 각종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의 정보들을 무료로 편리하게 받아보신다면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작게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